오늘 소환됐죠? 네. 이게 저번에는 참고인 신분이었고 오늘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해요. 네. 차이점 유한가요? 일단 다스의 비자금 횡령 배임에 관련해서 피의자로 소환이 됐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취지는 MB하고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비자금 횡령 배임에 관련된 공범 아니냐라는 취지로 피의자로 소환을 한 것 같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안 나온다면 가족들을 피의자로 이렇게 계속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압박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한테 물으라고 그랬는데 안 나오면 그럼 가족한테 물어야지 이런 취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검찰 조사를 전혀 받고 있지 않으니까 아들이나 또 김윤옥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압박을 해서 안 받으면 이 사람들도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다. 이런 분석이 많던데 동의하십니까? 아무래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김윤옥 씨를 소환하는 것보다 이시영 씨를 소환한 것이 대통령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으로서는 훨씬 더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아들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내도 유일해요. 뭐 두 명 있습니까? 아내도 유일하지? 그 부분은 좀 제가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방송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또 어릴 때부터 상당히 귀하게 키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시영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방송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 차례 보면 이시영 씨에 대한 애정을 많이 드러냈어요. 그리고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영 씨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들을 독립시켜서 좀 잘 살아보는 모습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특히 이번이 사실 크게 보자면 지난번 특검 이후의 두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지병이 있다 이런 얘기도 그 당시 했었는데 그런 점들로 볼 때 훨씬 더 김윤옥 씨를 소환하는 것보다 이시영 씨에 대한 소환이 아프지 않을까. 압박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검찰이 이시영 씨를 구속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신병 처리에 관련된 부분에 고민을 할 텐데요. 어쨌든 여론을 수위를 보면서 조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강도 높게 추궁을 하는 부분을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한 효과는 압박은 분명히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속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자지간을 다 한꺼번에 구속시키는 거 검찰이 굉장히 부담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구속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 재판을 동시에 기소하는 모습은 아마 갖춰질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기소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의 오래된 경구 같은 것인데 칼을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비틀지 말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가족을 통해서 압박하지 말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김용노 의사도 그렇고 이시영 씨도 그렇고 계속 검찰에서 소환한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칼을 비틀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있다. 그렇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그대로 걸려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오히려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일정한 압박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건 압박 카드가 아니다. 왜냐하면 구속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9일이나 11일 날 해야 된다고요? 그럼 오늘 4일이기 때문에 몇 시일 안 남았다. 그래서 그게 압박으로 통하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이 시경을 왜 불렸냐. 정말 이 전 대통령을 제대로 기소하기 위해서 주변인 조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일리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캐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사자의 준하는 정도의 내용을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어쨌든 기소는 전자로 했지만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한 절차로서 주변 사람을 부른 그런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것이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게 다스는 누구 겁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중에 다스를 결국에 이시영 씨에게 넘겨주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확인이 된다면 다스가 앤비 것이고 결국에는 이시영 씨한테 넘어가려고 했다. 이 정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검찰로서는 거의 물증을 다 확보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장기장 얘기해서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아까 이시영 씨가 앤비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지켜주고 싶은. 아들이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면 앤비가 다스 내 거 맞다. 그리고 이시영은 내 지시로 다 한 거다. 그렇게 하면 이시영 씨는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혐의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시영 씨가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거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회사가 있거든요. 증거가 있으니까. 자회사에서 보면 개인 회사인데 개인 회사를 다스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에 이시영 씨가 포함이 돼 있어요. 따라서 이시영 씨를 완전히 배제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려면 말 그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내 거 맞다. 모든 걸 내가 알아서 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한 가지 더 걸리는 게 있죠. 이동형 씨 있지 않습니까? 조카. 저 말고요. 조카가 있습니다. 조카의 진술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잘못하면 혐의가 더 부풀릴 수도 있죠.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얘기 나누는 중간에 계속해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장용진 기자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다니까 조금 올라오네요. 기자님 말씀 재미있게 하고 너무 좋아요. 장 기자님은 주 3일 출연이죠? 네. 3일 출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3일 출연입니다. 우리 조대진 변호사는 주 2일. 네. 드립니다. 다른 변호사보다 제가 더 아끼기 때문에 주 2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자 김윤옥 여사 얘기도 계속 나왔었는데 언론 보도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절대 응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최초에는 김윤옥 여사는 조사를 받으려고 했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거를 변호인을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절대 조사받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지금 지시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예상컨대 기소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김윤옥 여사가 가서 발언에 실수라도 하게 되면 괜히 또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프레임 자체를 법적 다툼이 아니라 정치 재판을 하고 있는데 가서 무슨 마치 사실 관련된 부분을 소명화된 듯한 이런 모습도 별로 마음에는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패를 미리 보여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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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게 그러면 과연 김윤옥 씨한테 도움이 될까? 이것도 문제잖아요. 일단 김윤옥 씨한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는 이런 보도가 나간 게 재판에서는 되게 불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에 관련된 재판이나 수사에 관련된 부분도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관련된 추가 주변 당사자들에 관련된 부분도 못하게 막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재판물을 아주 안 좋게 볼 가능성이 높죠. 좀 있다.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이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구속 여부라든지 유무죄 판단 여부가 사실 이미 다 결정된 게 아니냐 정치적으로. 그렇다면 굳이 집사람까지 험한 꼴을 보이는 것보다는 그냥 버티는 게 낫다. 그리고 이미 검찰도 김윤옥 씨를 구속은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이 전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재판이 공정한 재판임을 담보할 수 없다.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재판에 계속 불출석했잖아요. 아마 선고 날에도 안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는 거부하고 있는데 재판도 거부할 것이냐? 그런데 재판도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초반에는 재판부의 스탠스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판 준비 기회 같은 데서 재판부가 우리의 말을 조금 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면 법적 다툼으로 나가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아마 모습은 대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임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나가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양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분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에는 나가서 좀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이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전 대통령의 경우도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마 이것을 핑계 삼아서 재판을 거부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거 생중계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같은 선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중계가 될까요? 저는 뭐 둘 다 중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중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중계도 미리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국민들도 이걸 공개를 안 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재판을 생중계하려고 그러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중계는 당연히 예상된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뭐든 첫 번째가 어렵지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된다면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 공판 역시도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용, 최 전 씨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2심 가서도 그것도 한 번 의논할 수 있나요? 일단 비슷한 취지로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하면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1심 때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지